섹스포 연주곡 따라하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한 곡 한 곡 저와 함께 동행하시다 보면 어느새 섹스포과 함께하는 길이 봄꽃으로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미승의 섹스포 연주곡 따라하기 그 네 번째 시간은 이승현님의 이즈리입니다 이즈리는 2018년 10월 14일에 섹스포팀이 나고수에 수록된 연주곡으로 나고섹스포 동호회 회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연인과 행복한 순간을 가슴 속에 묻고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빌어주며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잊겠다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처연하지만 슬로우란 리듬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로 해석하여 연주하였습니다 이미승의 섹스포 연주곡 따라하기 제4편 이즈리를 시청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즈리를 연주하러 가시겠습니다 이즈리는 슬로우락 리듬이며 장르는 트로트입니다 슬로우락 리듬은 셋이 따는 표가 한마디 안에 4개 있는 리듬의 형태입니다 이 곡은 73템포의 빠르기로 헤어진 님을 잊겠다고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이 곡에 사용된 텅잉은 노말 텅잉, 테노토 텅잉, 슬로스타가토 텅잉입니다 텅잉의 자리를 숙지하시고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이 곡을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미몸, 플립 꾸미몸, 반응 꾸미몸, 그리고 돈 꾸미몸을 추가하며 마무리 부분에는 디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곡에는 비브라토, 드롭, 칼톤, 스쿱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멜로디는 간단하지만 여러가지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반복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즈리를 샵이 두개이며 가사의 끝음이 래로 끝나는 디메이저 키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세마디 후에 세 박자를 쉬고 네번째 박자에 나오는 랄라의 리듬 형태는 부점입니다 앞에 라는 점 8분음표, 뒤에 라는 16분음표가 되겠습니다 앞에 점 8분음표 라에 스쿱하고 들어가시면서 그 뒤에 라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또 점 2분음표의 라가 나옵니다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박자에 라, 레미가 나오는데요 라는 점 8분음표이고 레미는 32분음표입니다 레미는 꾸미몸처럼 짧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에 텅잉하시고 레미하면서 그 다음 마디 파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파파에 앞에 파에 스쿱을 하시고 뒤에 파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박자 보시면 미와 레 사이에 파미의 꾸미몸이 있는데요 미, 파미, 렐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미 앞에 길게 하시고 파미 뒤에 꾸미몸 넣는 것을 플랫 꾸미몸이었습니다 미, 파미, 렐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작게, 레 들어가면서 점점 작게 하시고 그 다음 박자에 보시면 레 시 사이에 시 앞에 라샵이 꾸미몸으로 있습니다 이 라샵 꾸미몸은 뿌띠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 라샵, 시 다음 마디 시 이렇게 레, 시, 시 를 묶어서 샘여림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박자를 또 가시면 첫 소절에 나와 있는 음과 똑같은 리듬입니다 랄라, 부점 리듬으로 첫 라에 텅잉하고 스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점 2분음표 라에 텅잉하시면서 2분음표 지속하시면서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랄라, 부점으로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실게요 파, 파, 파 앞에 렘이 꾸미몸이 있습니다 렘이 파, 파, 뒤에 파에 텅잉하시면서 크레샌드 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악보를 보시면 라, 파, 라, 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라에 스쿱을 하시겠습니다 라, 파, 라, 파 다음마디 파, 미 파 꾸미몸에 텅잉하시고 미 들어가면서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을 살펴보면 레, 미, 파가 나와 있습니다 레, 부점이죠 레, 미, 파 이렇게 통이 없이 이음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을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 여덟 마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척하시고ैρο 제정하시고 척하시고 proces 아멘 1-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1-1번과 같은데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첫 소절 시작할 때 랄라 부첨 앞에 솔샵 꾸미몽을 넣어줍니다 솔랄라, 라에 16분음표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점 2분음표 세 박자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박자 라, 렘이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위에 1-1에서는 파파로 이렇게 끌고 있었는데 1-2에서는 파파레파로 변화가 있습니다 파파레파 16분음표 레파음에 슬러스 타카토로 약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음 라 나올 때 잡아주었던 혀를 떼면서 텅잉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파레파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 솔샵, 솔, 다음 파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기 전에 파미의 꾸미몽을 지금 이 마디 박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미몽을 그 마디에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라, 소, 샵, 솔, 파, 미, 파미까지 하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 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1-1번에는 레가 점 2분음표로 3박자였는데 1-2번 이 부분에서는 3박자인 레를 8분음표를 띄워서 분리시켜서 텅잉을 한 번 더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보시면 시, 레, 라샵, 시 1-1에서는 레, 시, 시였는데 1-2에서는 시, 레, 시, 시 하면서 그 시, 시 앞에 라샵의 꾸미몽을 두 번 넣어줬습니다 앞에 꾸미몽은 푸트키로 하시고 뒤에 꾸미몽은 1-5번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레슨 40 비하인드 포지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손가락 번호를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시, 라샵, 라, 솔샵 이렇게 꾸미몽이 나와있는데요 이때 라샵은 TA키, 사이드키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는 제자리, 다음에 솔샵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라샵, 라, 솔샵으로 하고 다음에 라 로 넘어가게 됩니다 1-1번에서는 랄랄라 이렇게 했는데 1-2번에서는 시, 라샵, 라, 솔샵, 라 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 라샵, 라, 솔샵 다음에 라 로 넘어가고 다음 마디 네 번째 박자 미, 파, 미 가 되어 있습니다 미 16분음표 통행하시고 사이에 있는 파, 팔 분음표 다음에 미 16분음표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파 음에 렘이 꾸미몽이 있습니다 꾸미몽 레 통행하시고 렘이 파 세 박자 하시고 네 번째 박자 파, 솔샵, 라 이렇게 됩니다 라가 솔샵하고 들어오면서 다음 마디로 붙임줄로 16분음표가 묶여져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파, 솔, 라, 파 이렇게 붙임줄 잘 체크하시고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파, 솔, 라, 파, 미 하셔도 되겠습니다 파, 솔, 라, 를 반박자 하고 그 다음 마디에 나오는 파 16분음표를 그냥 8분음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 라, 파, 미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파, 솔, 라, 파, 미 두 박자 하고 그 다음에 시, 렘이, 파미레인데요 이 앞에 라샵 꾸미몽을 뿌트키로 했습니다 뿌트키로 라샵 시 꾸미몽 넣어주고 렘이, 파미레 이렇게 해서 1-2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번과 1-2번 좀 비교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1-2번 여덟 마디를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alvin's 학생 uh 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4 4 4 5 5 5 5 5 5 5 5 6 8 9 10 10 11 1-3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는 시 앞에 돈꾸미음과 사이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라시라솔라는 돈꾸미음이 되겠고 시레미파는 사이음을 채워 넣었는데요. 글리산도 형식으로. 그래서 라시라솔라시레미파샵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라시라솔라시레미파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시 앞에 레미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모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시 앞에 파만 되면 바시 하시면 되고 미파 되면 미파시 또 앞에 음 넣어서 레미파시 이렇게 한음씩 추가하면서 완성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뒤에 넘어가면 시시시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박자 시 도시 그 도샤 하프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도시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 라 앞에 라파라 꾸미음이 있겠네요. 라파 꾸미음 하시고 라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파 파 파가 나오는데요. 앞에 점사분음표 파는 텅잉하고 들어가면서 살짝 크레샌더 디크레샌더의 느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를 표현해서 테노토 텅잉으로 음을 좀 누르는 듯하게 파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팔분음표 파 테노토 텅잉 하시고 또 다음에 나오는 사분음표 파 또 다시 테노토 텅잉 그 다음에 나오는 파 테노토 텅잉 하시면서 라파로 넘어갑니다. 파 파 파 파 라 파 다음에 라 파 파 미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샘여름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돈 꾸미음과 사이음 연결은 앞에 1-3 앞부분과 같습니다. 라시 라솔라시 레미 파 솔샵이 있습니다. 라시라솔라시 레미 파샵 시 시 시 시 도시라파라 앞에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파 파 이것도 같은데 여기에서는 파 를 드롭을 했습니다. 이때 드롭은 뒤에 음이랑 연결하지 않고 로라에서 나오는 드롭처럼 음을 약간 던지듯이 빠 빠 빠 빠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파 파 파 까지 드롭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 파에 텅잉 하시고 시 도시 잔결 꾸미음처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프 운지 도샵 하시면 되겠고 시 도샵 하프 운지 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라파 미 까지 연결이 됩니다. 샘여름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시고 마지막 미음에 비브라토 넣어주셔서 1-3번 마무리 됐는데요. 여기까지 또 여덟 마디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3번 마무리 맞이etto. 2-4번 마무리는 2-4번 마무리하시고 2-4번 마무리하는 1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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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1-1-1-2 1-2 50 50 50 51 51 51 51 이렇게 됐는데 라 베 소샤꼬 미몸 넣고요. 솔랄랄라 그 다음에 라시레미 파파 이렇게 넣습니다. 1-1번에는 혹은 1-2번에는 라 레미 파파 했는데요. 여기 1-4번에는 라시레미로 좀 바꿔주었습니다. 라시레미 파파 점점 크게 하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 파미 미 파미 미에 텅잉 하시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렐레 파미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파미레에는 점점 작게 그 다음 나오는 또 시시 레시시 보시면 시시에서 크레센도 하시고 레시시 점점 작게 하면서 마지막은 시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그 다음 소절 볼게요. 랄랄라 이렇게 됩니다. 랄라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라 텅잉 하시고 라레미 파파 1-1번 1-2번과 같겠네요. 라레미 파파 그 다음에 랄라에 앞에 파샵 꾸밍음 넣어줘서 바라바라바미 이렇게 나오는데요. 텅잉은 하진 않지만 호흡 액센트를 넣어주셔서 좀 힘이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바라 그 다음 파미 할 때 이 미는 우리가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노멀톤과 비브라토를 연결해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미 나중에 비브라토를 연결해주시면 좀 재밌는 소리가 나겠습니다. 바라바라 파미 비브라토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레 레샵 미 파미레 레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미레 앞에 파로 꾸밍음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 미 미 앞에 레샵 꾸밍음 넣어주시고 마지막은 레 텅잉 하시면서 세 박자 비브라토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1-4번 여덟 마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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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7마디 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1-3번과 같은 악보입니다. 그래서 2절이기 때문에 2-3번호를 정했고요. 라시 라수 샬 라시 레미 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 시 시 시 도시 라 파 라 이렇게 됩니다. 시 시 시 부분에 칼톤이 들어가겠습니다. 라시 라수 라시 레미 파 시 부분에 칼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텅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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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샵 하프 문제 하시면 되겠고 라 파 라 꾸밈음 넣고 라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1-3번과 변형은 1-3번에서는 파 파 파 했는데 2-3에서는 텅잉의 횟수를 좀 많이 넣어서 파 파 파 파 라 파 파 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텅잉 자리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는 미에는 들어가자마자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절도 마무리하고 나오는 부분은 또다시 똑같습니다. 돈 꾸밈음과 사이음 연결해서 라시 라 솔라시 레미 파 시 칼톤 하시고 시 시 시 도시라 파 라 라 한 번에 텅잉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라 라 텅잉 하시고 비브라토.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한 박자 반 파 샵에 드롭 하시고 반 박자 파 샵에 드롭 하시고 한 박자 파 샵에 드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롭 세 번째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1-3번 부분과 같습니다. 파 파 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드롭 하시면서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시 시 시 그 다음 마디 시 시 라 시라 파 미 이렇게 되고 텅잉 자리 텅잉 하시고 라 길게 하시고 시 라 30위분음표 꾸밈음처럼 표현하시면 되겠고 미 앞에 파 샵 꾸밈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시라 파 미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2-3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덟 마디 한 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 샵 꾸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2-4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악보는 1-4번 악보와 비슷합니다. 랄라 부점으로 시작할 때 솔샵 꾸미몸 텅잉하고 시작합니다. 다음 마디 2분음표 3박자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박자에 라시레미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파 뒤에 두 박자 반 정도의 파에 텅잉을 하시고 비브라토 그 다음 박자 미 파파 미 하시겠습니다. 텅잉자리 보시고 텅잉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렐레의 시 나올 때 이 부분이 싱고페이션이죠. 물론 앞부분에 싱고페이션 리듬 많이 나왔습니다. 반 박자 하고 한 박자 하고 반 박자 하는 리듬의 형태입니다. 렐레 다음 레에 텅잉하시고 시 다음 박자 세 번째 박자 시 한 박자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박자 레시 부점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 세 박자 음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하시고 그 다음 소절 볼게요. 랄라 부점 시작할 때 스콥으로 시작하시고 다음 라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라에 세 박자 음이죠.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그 다음 박자 라 렘이 다음 마디 파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브라토를 하게 됩니다. 두 박자 이상의 음의 비브라토를 다 하시면 되겠고요. 랄라 앞에 꾸미몸을 넣어주는데 파샵의 꾸미몸이 있습니다. 1-4에서 했던 것처럼 호흡 액센트를 넣어주어서 강조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넘어가는 미에는 노멀톤에서 비브라토를 연결하는 소리를 비브라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렘이 미 앞에 레샵 꾸미몸이 있습니다. 텅잉자리 보시고 텅잉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미 미 렐레가 나와 있는데 그 미 앞에 파샵 꾸미몸 넣어서 파미 렐레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번 여덟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여덟 마디 4-4번 여덟 마디 1-4번 여덟 마디 4-4번 여덟 마디 4-4 Row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마무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리의 마무리는 한마디 정도 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라시, 라미, 바라가 되어있는데요. D-major pentatonic scale 등주 res全て 디메이저 펜타토닉은 도와 솔이 제외된 스케일입니다. 라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 마디의 코드가 디코드이기 때문에 디코드의 구성음은 레, 파, 라입니다. 그래서 오음인 라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라, 시, 렘이 이렇게 됩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이 나옵니다. 라, 시, 렘이, 파, 라, 그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파, 미, 레, 도 제자리하고 도샵, 그 다음 라, 마무리음 파샵으로요. 디코드의 3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텅잉자리 잘 보시면서 텅잉하시고 점점 작게 하시면서 마지막음의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두 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즈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래 자체는 단순하지만 꾸미몸과 약간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